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르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미아와디 타운십 우쿠리트타 마을 군기지 교전으로 양측 진영의 진흙탕 싸움은 언론 플레이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KNLA 연합군과 미얀마 국방부의 교전으로 거인주 남부에서는 교전이 심각해졌으며 양측에서는 유리한 언론을 만들기 위해 잔인하게 살해된 시신의 모습을 공유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6월 26일 일부 언론에서는 미얀마 국방부 기지가 저항단체에 함락되었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국가관리위원회 기자회견에서는 공격으로 인해 손실은 발생했지만 여전히 군기지는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국영신문사를 통해 6월 26일부터 30일 사이 우쿠리트타 군기지 점령을 하기 위해 저항단체에서 공격을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 7월 2일 국방부 병력을 추가 투입하면서 군기지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항단체는 반대 주장을 하였습니다. KNLA 유교단 관할 부대인 호브라 콜럼은 교전 전후 사진과 영상을 공개하며 쉽게 점령을 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공개된 항공사진에는 국방부 군인으로 추정되는 시신들이 우쿠리트타 군기지 인근에서 있었고 공개된 영상에는 파괴된 군기지 울타리를 보여주었습니다. usdp 난다흘라민트 대변인은 2022년 7월 4일 오전 9시경 양곤 까마유타운십에 있는 흘레단 시장과 세인게이아 쇼핑몰 사이 거리에서 여성 2명이 피격당하는 사건에 대해 답변하였습니다. 여성 2명은 usdp 당원이었으며 국가관리위원회 정보원이라고 알려지면서 피격사고 당시 1명은 즉사하고 나머지 1명은 부상으로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런 민간인 공격행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을 하며 당원들에게 안전에 유의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암살을 자행한 양곤 웨스트 레볼루셔너리 포스는 여성 2명이 국방부 군사훈련까지 받았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usdp의 발표에 따르면 저항단체에 의해 usdp 당원 1700명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5일 미나웅을라잉 총사령관은 2022년 미얀마 육해공군 합동 훈련 중 해군 해상훈련에 참석하였습니다. 총사령관은 국방부가 국토 방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군장병들은 보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해상 모의훈련에서는 밀입국 상선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해군 특공대의 시연이 있었습니다. 이 회에도 인도에서 기증받은 잠수함 방어 작전과 군함 함포 및 어뢰 발포 시연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해상훈련에서는 잠수함 한 척만을 선보였으나 이번 미얀마 해군 해상훈련은 잠수함 두 척을 투입하여 해군 화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꺼인주 아라칸 아미 기지를 공습한 직후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피도 교도소 특별시설로 이송된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내피도 가택연금 소지품과 반려견이 양곤 자택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양곤 자택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지품과 반려견을 돌보게 됩니다. 2022년 7월 5일 내피도 교도소에 마련된 특별법원에서 공판이 재개되었으며 이번 공판에서는 내피도 개발위원회가 관리하는 라야웅또 부지와 내피도 뽀케받디리 타운십 야자띵가아 로드에 있는 도킨치재단 부지 임대에 대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또한 특별법원은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의 이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얀마 기상청은 2022년 7월 5일 오전 7시 39분 거바의 캠프 남서쪽 2마일 지점에서 진도 3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양곤 제어 클라인 타운십, 박온세이칸 타운십, 인세인 타운십,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에서 흔들림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10시 59분에는 내피도 캠프 남서쪽 72마일 지점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5일 사이 미얀마에서만 지진이 총 8차례 발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6월 28일 오후 12시 24분, 깐바루 캠프 서쪽 63마일 지점에서 진도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30일 오전 12시 31분, 따무 캠프 남동쪽 65마일 지점에서 진도 4.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6월 30일 오전 1시 24분, 캠툰 캠프 남동쪽 22마일 지점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1일 오후 5시 43분, 캠툰 캠프 남동쪽 10마일 지점에서 진도 3.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2일 오후 9시 31분, 캠툰 캠프 북동쪽 36마일 지점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7월 3일 오전 8시 56분, 네피도 캠프 북서쪽 82마일 지점에서 진도 4.8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얀마 기상청, 인묘아웅 부국장은 최근 미얀마 전역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규모가 큰 본진이 발생하기 전 보이는 증상인 전진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스즈키 미얀마 묘민툰 상무이사는 띠라와 경제특구에서 가동하던 스즈키 차량 조립 공장은 차량 부품 수입의 어려움으로 휴업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퍼지고 있는 공장 폐업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상무이사의 설명에 따르면 SKD로 조립 생산을 하는 공장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차량 생산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어 휴업을 한 것이며 아직까지 폐업 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소문을 일축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수입 품목에서 자동차 부품은 제외되면서 사실상 수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공장에서는 3,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설립되고 300명 이상의 노동자가 근무하며 에리티카와 스위프트, 시아즈, 캐리 모델을 조립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차량 등록 서비스 중단으로 일시 생산 중단이 된 적이 있으며 2021년 2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면서 일시 생산 중단을 한 바 있습니다. 미얀마 전력부는 6개 신규 수력발전소 사업 입찰 공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입찰은 민영업체를 대상으로 진행이 되며 외국인 투자업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입찰 신청서 판매는 2022년 8월 8일부터 시작되며 입찰 마감일은 11월 18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신규 수력발전소가 건설된 장소를 보면 꺼야주 남타바트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샨주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퍼 살도지를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IFC에서 시행한 수력발전소 사업 환경평가에는 포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에서 조사한 미얀마 수력발전소 현황을 보면 10MW 이상 규모의 수력발전소 27개, 10MW 미만 수력발전소 35개가 운영되면서 연간 총 3,000MW 전력이 발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컨테이너 차량협회는 2022년 7월부터 국내 한국 컨테이너 화물 운임이 인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동부 항만 지역에 있는 5스타 시핑이 운영하는 TKT 창고, DIL 창고, 왓다지 창고, TLW 창고로 운송되는 20피트 컨테이너는 이동 거리에 따라 2만짧에서 7만짧, 40피트 컨테이너는 이동 거리에 따라 3만짧에서 8만짧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부 항만 지역에 있는 MIP 창고, MEC 창고, 아시아월드 창고, SML 창고, HTY 창고, HLA 창고, HTY 창고로 운송되는 20피트 컨테이너는 이동 거리에 따라 1만짧에서 6만짧, 40피트 컨테이너는 이동 거리에 따라 2만짧에서 7만짧까지 부과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제75주년 순교자의 날을 기념하여 아웅산 장군 박물관 두 곳에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별 전시회는 무료 입장이며 온라인 등록 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 전시회가 진행되는 동안 운영시간인 오전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박물관 두 곳으로 가는 도로들이 폐쇄가 된다고 합니다. 윙가바 교차로에서 남마읍 도로 구간 호세인 교차로에서 남마읍 도로 구간 응대지 파고에서 보조가웅산박물관 도로 구간 쇠짜샷 교차로에서 보초도로 구간 소마하 교차로에서 보족박물관 도로 구간입니다. 순교자의 날 당일도 오전 4시부터 행사가 끝날 때까지 일부 도로 구간이 일시 폐쇄된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미얀마 양곤에 있는 파크로야 로텔에서 파머즈 마켓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6월 5일에도 같은 행사가 개최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아 추가 업체를 모집하여 개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행사의 주관사인 투게더는 미얀마 중소규모의 농산물 업체들의 모임으로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농산물 업체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산지에서 재배한 신선한 식자재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면서 농산물 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국가 비상 사태로 모든 것이 멈추었던 양곤에서도 이런 행사들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6일 오후 6시 20분경 양곤 자옥타다 타운십 술래파고다와 까냐 로드 코너에 있는 희소 헤븐바 인근에서 폭탄 공격이 있었지만 불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폭탄 공격을 한 마더 선양곤 포스 일대대와 유지 47이 함께 시행한 작전으로 마더 선양곤 포스 일대대 보나잉 사령관은 술집 사이에 있는 경찰 조소를 공격하기 위한 폭탄 공격이었으나 불발이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미얀마 시민들은 군경찰 또는 국가관리위원회 지지자들과 관련된 장소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를 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오후 6시 55분경 군경찰이 도착하여 불발탄을 처리하였습니다. 2022년 7월 5일 오후 1시경 사가잉 지역 따무타운십에서 민병대의 총에 맞아 인도인 2명이 사망하면서 인도 마니프로 지방 당국은 국경을 일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한 인도인들은 따무타운십 건너편에 있는 인도 모래 출신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따무타운십 소부와 와드에 있는 지인을 만나러 갔다고 하며 비공식 검문소에서 뾰소띠 민병대원들이 저지를 하고 사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신은 미얀마 병원 영안실에 안치가 되어 있어 인도 모래 주민들은 이 소식에 붕괴를 하며 시신을 먼저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고 약 200명이 국경에 모여 시위와 폭동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얀마 국경경찰초소에 방화를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인도 당국에서는 국경 일대를 일시 폐쇄하고 마니프로 탱노우팔 타운시프 국장은 미얀마 법과 질서를 위해 특별 허가 없이는 누구도 국경을 넘어갈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뾰소띠 민병대가 국경 지역의 긴장을 고의로 고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